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 영상은 유튜브 수익 공개 영상입니다. 저의 유튜브의 시작은 실질적으로는 이 섀도어 스테템 소개 템스팅 영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영상은 2017년 10월 19일에 했던 영상을 시점으로요 이제 본격적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고 날짜로 따지면은 이제 2018년 11월 27일 405일째 1년이 좀 지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얘 인기 업로드 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조회수 33만의 영상 이 영상 같은 경우는요 추정 수익이 159달러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비교적으로 이제 다음은 66억 주고 산 자석패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8만 낮았지만 366달러로 확인해 볼 수 있죠. 207달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보시다시피 왼쪽과는 6분 30초 이제 자석패 같은 경우는 14분 49초 이렇게 시간에 따라 10분 정도가 이제 지나가면은 영상 광고가 만약에 원래 하나였다면은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그런게 생깁니다. 그래서 이제 자석패시 더 많이 나왔구요. 다음으로는 이번 달 수익인데요. 이번 달 수익 같은 경우는 1384달러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광고 수익은 897달러였으며 프리미엄 수익은 80달러 거래 수익은 405달러입니다. 거래 수익이라 하면 후원 받은 것 저에게는 이제 후원 주신 분들이 405달러를 후원해 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달 탑10은 대강적으로는 각종 대리 받습니다. 이게 높은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광고 수익이 4.36에 프리미엄 1.62 약 6달러 정도 되지만은 거래 수익이 아무래도 80달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구요. 실질적으로 거래 수익 빼고 나온 것은 금단의 아행매익 뽑기 제가 아행매익을 올리기 위해서 올렸던 영상인데요. 이게 73.25달러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하는게 추정 수익이 굉장히 높죠. 아무래도 거래 수익도 거래 수익이겠지만은 요새 영상을 너무 동일하고 편집되지 않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보니까 점점 조회수가 떨어지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 전체적으로 제가 제가 어 2017년 10월 3일으로 이제 추정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.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2만 9,444달러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금액이 얼마냐 제가 오늘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요. 2366만 6720원으로 확인해 볼 수 확인해 보았습니다. 어 그렇죠. 어 광고 수익은 1378달러였으며 어 프리미엄 수익 2,217달러 거래 수익은 3,938달러 약 400만원 정도의 후원을 여태까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전체적으로 영상 중에 제일 높았던 것은 자석팬 어 366달러 제일 많았구요. 두번째는 이제 바이퍼 말렙에서만 제가 딱 말렙을 시작했을 때 영상이죠. 그때 2,212달러가 나올 수 나왔습니다. 물론 거래 수익이 98. 38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약 100달러 이상의 수익이 여기서 시작되었고 남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탑서리 아 분석 1등을 왜 못했는가 분석 했다 해보았다 겠죠. 어 그렇지. 그리고 15포환자 스틸당한 영상 어 이렇게 되구요. 어 마지막으로 아 3년전 어 예전에 했던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 영상이지 정말 옛날 영상인데 아 맞춰면 졌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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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정말 힘들었다. 하루쟁이랬다.